도끼! 야 미쿠아! 어! 왜 셋이서 뿌옿뿌옿 테드에서 할래? 지금? 진 사람이 황금 올리버 쏘기! 그.. 손마 우리는 말한 김에 나오면 사장님한테 물어달라니까 괜찮은 생각 같은데?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지! 사장님한테 그 생각은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! 사장님 저희 그.. 내기에서 줬는데 그.. 황홀값 청구해도 돼 살려줘 죽지 않아! 죽을 줄 않아! 죽을 줄 않아! 에바예요! 나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기다리는데?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의 승리를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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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열한 명 정도가 일단 ут jak 만약에 without 필수 그래도 어떠냐? 어 돌려줄거야? 오케이 개플랜잼이네 그래? 돌아와? 오케이 오케이 바로 돌려줄거야 기다려 아직 있어 더 어 나도 있어 더 어 이번에 좀 잘 쌌는다 근데? 야 쟤야? 아니야 나도 있어! 페트리스! 한 번도 페트리스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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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강약 나 김중찬이 기다려! 와 김메꺼 봤어 뭐야 김메꺼 진짜 강해졌어 그니까 와 개웃기네 개웃겨 아니 쟤 왜 이렇게 웃기죠 오늘? 아니 진짜 김메꺼 이렇게 포텐 사는 친구였나? 뭔 소리가 그니까 약간 쓸만한데? 어 쓸만한데? 사용감 좋은데? 오늘 좀 괜찮은데? 오늘 좀 사용감 괜찮다? 평상시에 날 뭘로 보았던거야 진짜? 김메꺼 아 이거? 어헤하하하 속까지 봐서 좀 개웃겨 진짜 너랑 나는 친구다 진짜 이게 친구다 와 오케이 오케이 와 나는 너랑 나는 진짜 떨어질 아 잠깐만 잠깐만 대본 짜놨냐 오늘? 어 나는 막 어치니까 웃기는데? 야 너랑 나도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였구나 와 소름이다 소름 진짜 아이고 화랑님 감사합니다. 화랑님 안 오고 뭐 하세요 지금? 제가 왔으면 네가 안 내도 냈다. 그러니까 화랑님 지금 안 오고 뭐 하세요? 진짜 상담해. 뭐하시는 분이래? 뭐하시는 분이래? 뭐하시는 분이래? 뭐하시는 분이래? 뭐하시는 분이래? 초면이라 여쭤볼게요. 잠깐만 미친. 야 니 오늘 영상 오지게 살래? 아니 화랑이 보고 뭐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본 거야? 뭐하시는 분이래? 아 이거 바보 터지네. 아 대박이다.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냐는데 아니 왜냐면 그런 분한테 뭐하시지 물어보면 실례가 될 수 있거든. 뭐하시는 분이래요?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냐는데 나 그게 더 웃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래. 빨리 없애야 돼. 아 이거 뭐하냐? 그거 뭐하니? 에 드레스! 샤! 기묘규 진짜. 텐션 봐 진짜 미친다 진짜. 태인은 미쳤어. 잠깐만.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진짜. 방금 건 좀 벌렀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제가 고의가 아니고 이게. 쉬는 소리를 내시면 어떡해요 방송에서. 쉬는 소리가 아니고 그. 성질모구. 이런 걸로 느끼는 변세였냐고. 때뚜리쓰. 어 싫어. 내 진짜. 아 니꺼야 참아. 내 신수 참아. 잠깐만 잠깐만. 뭘 참아. 뭘 참아. 야! 야! 아직 일로 아직 일로. 아이 뭘 일로. 아이 또 개새끼야. 아직 일로. 누가 일로 미친새끼야. 아이 저 새끼 되게 집중이 안 돼. 아직 참아오만 해. 아직 참아오만 해 니꺼야. 나도 집중이 안 돼 진짜. 아 못 참을 거 같아 얘들아. 잠시만 기다려봐. 아 뭐야 뭐야. 뭘 자꾸 못 참이하는데. 아니 시네 뭘 자꾸 못 참아라는데. 아 진짜 괴롭히긴 해. 아 니가 하는 말이에요 더럽게. 뭘 더러워. 뭔 소리야. 지 스스로 하는 말이 좀 더럽다. 난 그런 말 안 해. 그런 방. 어허 그런 방 아닙니다. 아. 이건 어때요 맛이 좀 있나요. 내가 좀 맛이. 아니다. 아니다. 이 새끼가 진짜. 아 진짜. 으악 좋아.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자꾸 사운돌이 내다. 아 아 하하. 그렇긴 해. 우리도 빡켜. 우리도 웃겨. 자라봐요. 우리도 다 먼저. 고개줄게요. 왜 왜 왜. 왜 왜 왜 왜 왜. 아 니가 희대의 또라이야 이들. 그러니까 누가. 자기 껍 구멍에 넣으라는 건 그렇네요. 어머니야! 목소리 떨리는 거 봐. 기다려봐요, 이들한테. 왜 말 있어. 진짜 다 그렇게. 나중에 우리 애들이 친구 말하질 않았어. 진짜 좋아. 아니... 아니 배아파 너무 떨리네. 설렁 내릴 때 힘들어요. 저 애 만났잖아. 저쪽에서 계속 시슴살이 내요. 아니 시슴살이 아니고 운동할 때 나는 그런 소리지. 기다려봐요. 조개해줄게요. 아 시애야! 그런 말씀을... 어쩌고 할게! 아니 시... 아니 왜 나한테 그걸 말해. 개새끼야. 내가... 내가 뭘 줄여줬다고. 아까부터 깨러들어. 아까부터 깨러들어. 아니 왜 뭐... 너 이름 부르면 안 돼? 아니 갈 때 너 이름 부르면 안 돼? 수단팍이 곳에 나 끼어놨어. 아니 간다고 자꾸 말해. 수단팍이 곳에 나 끼어놨어. 아니 간다고 아예 죽는다고. 수단팍이 곳에 나 끼어놨어. 그치 맛있어. 아니 죽는다고 아니. 아니 죽는다고. 아니 죽는다고. 아니 죽는다고 아니. 너 너 자꾸 수답한 데다가 나 끼어놨지 마. 죽여버릴 거야 진짜. 아 잠깐 친정이시아 잠깐만.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야. 감정적으로 하지마 게임은. 아아악. 친정하게 해야 돼. 아 왼쪽으로 우울쪽으로 들어가줘. 긴거 제발. 아아악. 아아 긴거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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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진짜로 레알로? 아니 뭐가 억울해 니 단어가 그랬어. 아니 긴거로 긴거로 짧다고 해? 긴거로 나는. 긴거로 나는. 왜. 왜. 아아악. 긴거로. 긴거로. 아아아악. 야. 내가 봐. 내가 나와라. 드디어. 3장수대 성공.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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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별로 안 궁금했거든요. 뭐가 궁금해. 아니 아니. 궁금한 걸 물어봐야 저희도 약간. 긴거로. 긴거로. 나 쎄지. 저 또 안 궁금했다고. 으흐흐흐흐흑. 아 진짜 열 받네 살짝 이거. 말씀을 열심히 하셔도. 으흐흐흑. 아 그렇구나. 길구나. 얘들아 길대. 처음에 나는 모르겠지만. 아 일단은 블럭이 길다고 얘들아. 블럭블럭. 블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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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지울게요. 으흐흐흐흑. 아니. 아니. 정말 부끄럽진 않은데. 혹시 모르니까 지오는 못해요. 이거. 막 그렇진 않은데. 아 뭐. 야 근데 그거 지워도 소용없어. 우리한테. 우리한테 있잖아. 으흐흐흑. 아아아아아아